편지 읽어주는 남자 아빠께 제가 결혼한지 벌써 1년이 돼가네요 애교스럽지 못한 딸이라 결혼하고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죄송해요 어렸을 때를 돌이켜보면 야근 때문에 늦게 들어오시며 고생하신 아빠께 많이 힘드셨죠? 라는 살가운 말 한마디 제대로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많은 딸들의 투정을 다 들어주시며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시려 애쓰신 우리 아빠 그땐 아빠가 해주시던 그 모든 것들이 왜 그리 당연하게만 여겨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라면서 반항 아닌 반항도 했었고 실망시켜드린 일도 참 많았는데 그럼에도 아빠는 항상 저희만 위해주셨죠 저에 대한 아주 작은 것도 다 주위에 자랑을 하고 다니셨다죠 그렇게 저에 대한 기대가 컸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결혼을 한다는 말에 얼마나 서운해 하셨을지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보니 그리고 딸 아이를 낳고 보니 아빠 마음은 아빠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라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것들이 무조건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 때론 서운하고 때론 힘들고 또 가끔은 외롭기도 하셨겠다는 걸 이제서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아빠가 주신 사랑의 천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도 보답해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도 못 드리고 얼굴 비춰드리는 일도 적어서 죄송해요 얼마 전 저희 집에 오셔서 손녀딸을 안고 흐뭇해 하시는 아빠 얼굴에 주름들이 이제야 생긴 것처럼 왜 이리 저는 아빠에게 무심했던 걸까요 앞으로는 표현도 많이 하고 더 잘할게요 늘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히 저희 곁에 계셔주세요 편지 읽어준 남자 네 오늘 전주 덕진구에서 보내주신 이정현님의 편지였어요 음... 지금 정연님이 또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야 조금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 것 같은데 음... 저도 나중에야 알겠죠 음... 그때 아버지도 엄마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뭐... 크게 그런 건 없는데 사정한 것들에서 또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아... 우리 임주영씨가요 전 부모님하고 오늘 싸웠는데 매일 투닥투닥 이 글 보면 눈물이 났네요 서은지씨 아빠 항상 큰딸로서 짜증만 내서 죄송해요 아빠의 기대 부응해서 큰딸이 될게요 아빠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편지 주신 이정현님께는요 문화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음... 우리 편지 읽어준 남자에서는요 여러분들의 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 친구, 선배, 후배, 짝사랑한 사람 뭐... 지금 연애 중인 알꽁달꽁한 그런 편지 내용 다 환영입니다 여러분 진심과 정성이 담겨있으면 땡큐 아... 연말을 맞아서요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한 행사가 많아요 KBS가 실시하는 행사인 만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생방송 중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니라 하하하하 네 제가 지금 원고를 하나 받았는데 우위에 뭔가 컨펌용으로 하는 거였어요 아... KBS에서는요 내일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행복입니다 성금, 모금 방송을 하는데요 전화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RS 060-702-1004-1004죠 한 통에 2,000원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끝곡 준비했는데요 끝곡하기 전에 우리 청취자 문자 좀 더 볼게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슈키라 처음 듣는데 뭔가 옆집 오빠 같은 느낌이네요 1881님 아유 감사합니다 자주자주 오세요 자주 와서 제 눈에 많이 아른아른 거린다 하면 선물 좀 드릴게요 지금 처음 오셨는데 제가 또 선물을 너무 퍼드리면 다른 분들이 좀 섭섭해할까봐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1881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진짜 자주 오세요 슈키라 항상 열려있습니다 365일 력디 프랑스에서 오후 2시에 항상 생방 듣는 줄리가 오픈 보러 왔어요 인사 좀 해주세요 4 9 4 7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리 어딨어요? 네 내가 아우 저기 있구나 어 춥지 않아요? 응 추워요? 네 어 아주 춥대요 아 춥대요 예 그래 제가 또 프랑스 말을 잘 몰라서 영어로 해도 되는데 어... 땡큐 안녕하세요 굿바이 굿나잇 짧죠 제가 하하하하하하 뭐 요런 또 느낌 매력 요런거죠 뭐 디어쿰라우드의 따뜻해 아 끝곡으로 준비했구요 이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아 어떡해 크리스마스 이브에요 여러분 외롭지 않게 제가 내일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음와 메리 크리스마스 마이 러브 그대의 두 눈동 나 혼자 아주 작은 흔들림 사소한 떨림도 숨기지 말아요 모두 허락해줘요 모두 허락해줘요 너의 입술이 따뜻한 너의 숨결이 따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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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무릎 머리 무릎 발끝까지 너의 온기를 느낄다 우리 서로 바라볼 때 사랑해 넌 사랑해 나의 유일한 위로 우리 삶의 이유야 우리 삶의 이유야 그대와 나의 흔들림 그대와 나의 흔들림 그대와 나의 흔들림 너의 입술이 따뜻해 너의 숨결이 따뜻해